RM센터 담당님들을 한번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일본 수석입니다. 혹시 FM 복지에 대해서 1분 동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가능하긴 한데... FM 복지는 총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검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7개월 경력자 이상으로 40세 이상 5만원, 미만 12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정립금 제도입니다. 신정립금 제도란 목돈 마련 또는 퇴직금 영목으로 모이는 정립금 제도로 회사 5만원, 매니저님 10만원에서 10년씩 총 2천만원 가까이 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상조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축하금 및 사망 위로금, 요양 위로금 등 매니저님들을 위해 쓰이는 기금입니다. 복지의 꽃, HY 대회가 있습니다. HY 대회는 매니저님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기 근속 매니저님 또는 우수 성과를 정기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